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 지인과 만나서 나눈 대화 중에 서로가 공감대를 이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어뜩고 저뜩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만 집권 1년을 어떻게 그들이 보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밖에 없다. 아마 이와 같은 결의가 청와대뿐만 아니고 집권 여당 내부에 현재 형성되고 있는 그런 기류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완성단계까지 여건이 밀어붙이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선택 가운데서도 아주 유력한 그런 선택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버려서 검찰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치들과 관련해서 여권 내부에서 젊은 법조계 출신의 국회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런 논의가 재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미뤄보면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에 미뤄보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이와 같은 것이 현재 청와대뿐만 아니고 집권 여당의 젊은 법조계 출신들의 그런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공감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집권 세력의 검찰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외리한 관찰력을 보여왔던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 문제성이 있는 굉장히 그런 글을 기구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5월 7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근부 핵심 관계자들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유의할 만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특수폭행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검찰은 한동훈 검사 사건 무혐의 처분을 안 할 것이고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 수사를 하지 않고 법원은 조국 재판을 안 한다. 검찰개혁 1단계가 완수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해서 김용민 국회의원과 최강욱 국회의원 그리고 검찰개혁 2단계를 진척시키고 황희 문체부 장관과 김의겸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서 언론개혁을 완수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탄희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이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형 비리를 건절시켜 태평성대의 깃털을 만드신 업적으로 성군의 반열에 오르실 것이다. 다소 조롱하는 듯한 그런 다소 시니클한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마는 권경혜 변호사의 거래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 그리고 이슬 법한 시나리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는 설마 그렇게 하겠냐 이와 같은 과감한 그런 추진력이 돋보이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대표되는 그리고 공소청 신설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시즌2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검찰개혁 시즌2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고 추진 가능한 그런 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정권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민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가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문장을 좀 더 첨부하면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이 장악됐고 선관위가 장악됐고 국회가 장악됐고 검찰이 다 장악됐고 모두 다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 된 상태에 이런 상태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올 수 있겠냐.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검찰개혁 시즌1 그리고 그 다음에 시즌2까지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검찰개혁 시즌1의 아주 하이라이트는 공수처 신설이고 검찰개혁 시즌2의 하이라이트는 공소청 신설과 검찰청 폐지와 그리고 검찰의 수사건 전면 폐지 이렇게 아마 우리가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법조개를 취재하는 일선 취재기자의 취재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찰기이기 때문에 현재 법조개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5월 8일자 중앙일보의 전유진 기자의 취재기는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예스맨인 김오수 검찰총장을 밀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금수완박 본격 추진할 것이다. 이런 아주 예고성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검찰총장의 행보가 얼떤 것인가는 관점에서 사태의 추이를 우리가 내다보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정부는 김오수 후보자의 취임 이후에 검찰총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찰 조직 개편을 통해서 수사건 축소를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잠시 멈축거렸던 바로 검찰개혁 시즌2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등장으로 힘을 받고 다시 추진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 겁니다. 기사는 계속됩니다. 김오수 후보자의 태도에 따라서 검찰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공소청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기사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가 협조하기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그동안 김오수 법무부의 그런 차관으로 일해올 당시나 그런 그동안 계적을 쭉 보면 훨씬 더 그런 협조할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내용이 계속됩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법무부가 김오수 후보자의 공식 임명 이후에 검수완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우연장을 통해서 검찰총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권고안을 마련한 바가 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중단과 같은 일선의 우려에도 김오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안팎에서 여건의 검수완박 외압으로부터 검찰 조직을 어떻게 지켜낼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법조계에 출입하는 그런 기자의 아주 예리한 그런 관찰력이 돋보이는 그런 기사이고 또 상당히 시사는 바가 그런 기사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력 창출이라는 절대 목표를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권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검찰개의 완수를 외칠 것이고 충분하게 동의를 얻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김오수 검찰총장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그들과 동업자라고 생각하면 적극 동참하고 협력할 것으로 봅니다. 동업자 의식이 있느냐 동업자 의식이 있느냐 동업자 의식이 있느냐 이게 아주 핵심이라고 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과연 그들과 동업자 의식이 있느냐 그 동네 사람들과 동업자 의식이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렇게 동업자 의식이 있느냐 그들과 586 원동권 정치 세력과 동업자 의식이 있느냐 만일 동업자 의식이 없으면 그 동네 사람들과 그 동네 사람들이 가는 길 그 동네 사람들이 사는 길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가는 길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는 길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검찰총장이란 마지막 그런 경력의 정점까지 고집까지 간 사람인데 그가 과연 586 운동권 정치인들과 다음 그런 행보 운명을 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회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될 때까지는 협력할 수밖에 없지만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586 운동권 정치권의 운명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운명이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도 스스로 그들과 동업자라고 생각한다면 동업자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길을 가겠지만 동업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길을 가지 않겠느냐 동업자라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도 정권을 지키며 자신도 지키겠지만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자신에게도 큰 하살이 돌아올 수는 그렇게 생각하면 동업자 정신에 충실하게 행동할 것으로 보죠. 과연 김오수 검찰총장이 동업자 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업자 정신을 갖고 있으면 아마 검찰개혁 시즌2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검찰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외압으로부터 검찰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의 그런 걸림돌이나 방해물로 남아 있지 않는 것이죠.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수장 자체가 외부 세력과 동업자 의식을 가진다면 검찰을 와해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결과는 바로 검수완박 그리고 검찰 수사건이 완전히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동업자 의식 그것이 바로 초점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сказ